자, 봅시다. 시작하자. 여기 할 차례 맞죠? I place the slippers in almost new gift bag인데 거의 새 가방, 그 almost가 부사거든? 그럼 거의 새 선물 가방 안에다가 넣은 건데 새 거에다 넣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새 건 아닙니다. place는 타동사, 뭐뭐를 놓다 라는 뜻인 건 알고 계셔야 되고 목적하죠? 그리고 나서 병렬구조 얘도 그럼 무슨 동사예요? 과거 동사하고 타동사 똑같아요? added a small used ribbon인데 지금 보면 특징되는 부분들이 두 개 되거든요? 하나가 어디냐면 색칠해 보세요. almost new 그리고 used used가 뭐예요? 사용되니까 중고죠. 사용됐다. 새 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남자가, 남자인가 여자가? 주인공이 여잔가요? 여자가 이 슬리퍼를 어디다 집어넣었죠? 새 gift bag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거의 새 거니까 새 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사용감이 있었던, 사용된 적이 있었던 리본을 더했죠. 그럼 새 거에다가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내용 좀 정리 잘 하시고 과거 동사끼리 병렬구조된 거 확인하면 돼요. Then I worked upstairs. 내가 위층으로 올라가서는 rang the bear. 그래서 이 배를 울렸죠. No one answered.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I could hear someone inside. 이 안에서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죠.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는데, 컴마 쇼. 앞에 가 원인 뒤에 결과. 그래서 기다린 거죠. 누군가 안에 있는 인기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죠. 아무도 없었으면 기다리지 않았겠죠?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상황 관찰 이해하시면 돼요. 뭐 했는지, 다음 문장. With her cooperation. 색칠하시고요. 이 부분. would have already delivered. 하면 이 부분 색칠하시면 조동사의 과거형이죠. 그 다음 have pp. 다시 한번 보면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have plus pp 형태가 나왔다는 거. 이건 뭐라고 부를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있는 with는 뭘 해석하면 좋으냐? 가정법 과거 완료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만약 뭐뭐가 있었다면 이렇게. 만약 그녀의 cooperation 뜻이 뭐죠? 협동, 협력이라는 뜻인데 명사 기억하시고. 이거 동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cooperate. cooperate가 동사죠. 협력하다, 협동하다, 협조하다. 그녀의 협력이 있었다면 내가 이미 그 선물을 along with는 전치사. 모모와 함께. a kind greeting. 뭐죠? 친절한 인삿말이거든요. 친절한 인삿말과 함께 선물을 전달했을 텐데. 이겁니다. along with는 전투사 알겠죠? 모모와 함께해요. we are neighbors. 우리가 이웃이에요. 그런데 we haven't exchanged halos yet. 아직 인삿말도 안부인사도 교환하지 못했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달했을 텐데. 라고 했다는 건 가정과 과거 완료는 무슨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져가는 거니까. 과거 사실에 이 여자의 협조가 없었고. 그죠? 그리고 이 선물을 친절한 인삿말과 함께 전달하지 못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사용감이 있었고 사용됐던 오래된 이런 거예요. 하지만 now I was being made to wait. 이거 was being made인데 진행형의 수동태라는 건 알죠? 이게 진행형인데 무슨 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투부종사를 쓴 건데 여기 투부종사를 왜 썼을까? 이거거든요. 구조 보시면 선생님 make를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자로 올 수 있는 모양을 두 가지를 기억해 보면 동사 원형이 올 때도 있었고 PP형이 올 때도 있었다고 배운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동사지? 이게 사역 이게 사역동사죠. 그렇죠? 얘가 목적격 보호자리 기억날 거야. 이게 능동태죠. 사역동사의 능동태 그럼 얘는 뭘 뜻한다고 했지? 능동관계 얘는 수동관계 어떻게 알아요? 이 뒷자리 기억할 거야? 좋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수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목적어를 주어로 빼자는 거예요. 그럼 동사를 뭐로 바꾸면 되지? be made로 바꾼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자 얘는 원래 바꾸지 않는 게 원칙인데 얘는 바뀌어요. 그래서 뭘로 바꾸냐? 동사 원형이었던 애를 뭐로 바꾼다? 투부종사로 바꿔요. 근데 분사 있죠? 분사 분사는 안 바꿔요.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투부종사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거나 이 뒤에 뭐가 따로 있어? 그치? 목적어가 따로 있거나 이 뒤에 목적어가 따로 있거나 또는 무슨 동사일 때 자동사인 경우죠. 얘는 뒤에 뭐가 없겠어요. 목적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책에 등장한 웨이트가 바로 얘가 바로 자동사거든요. 자동사는 어떻게 한다고? 수동관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법을 적용해야겠죠. 이해해요? 그럼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면 되겠니? 안되겠니? 안되겠죠. 문법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행형의 수동인데 정확히 보면 사역동사의 수동태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문법 문제 여기가 목적격 보호자리인데 왜 투부종사 썼는지 기억하시면 돼요. 다 잡았죠? 다음 문장 누구 자리? 보호자리인데 형용사의 비교과 맞죠? 그럼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는데 더 커졌다는 거예요. 에즈는 품사가 뭔지 봅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원사람 정었으니까 품사가 접속사일 거고 접속사 에즈는 뜻이 여러 가지인데 해석까지 색칠하세요.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할수록 그 앞에서 여기 잇은 뭘까요? 소리겠죠. 소리겠죠. 그 소리가 문에 접근할수록 다가갈수록 커졌다는 거예요. 됐죠? The lock turned once a half way The lock이 잠금장치 자물쇠 같은 건데 turned once a half way 절반쯤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Then again completely 완전히 돌아가고 그 다음에 The door slowly opened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얘가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죠? 다음 문장 A young lady look up at me look up의 뜻이 뭐야? look up at 위를 올려다 본 거예요. 누구누구를 위로 올려다 보다 원래 look at 쳐다보다 라고 했죠. 누구누구를 쳐다보다 근데 위를 쳐다본 거예요. 위를 올려다봐서 쳐다본 거니까 A young lady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me가 목적입니다. from the doorway 어디에서? 현관에서 She was seated 여기 부분 할 때 잘 보세요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고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얘는 일형식 자동사죠. 목적어가 필요 없고요. 뜻은 뭐지? 안다 얘는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뜻은 누구누구를 안치다죠. 지금 여기 보면 was seated 되어 있어요. 그죠? 만약에 여기를 set라고 쓰면 어때? 틀려요? 틀려요? 돼요. 되죠. 아 얘 3단면 나 기억해 봐. 어? sit에 3단면은 어떻게 돼? 규경은? 이렇게 되죠? 이거죠? 얘 3단면은 어떻게 되니? 그쵸? 이렇게 돼요. 이거란 말이지? 그럼 내가 set을 썼단 말이야. 틀리냐고. 얘는 맞아요.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뭐가 안 되겠어요. 수돈 불가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왜 스톡터가 되어 있냐 이거지. 왜 스톡터가 되어 있어요? 스톡터가 왜 되어 있어요? 얘기했지? 목적 없으니까 스톡터가 되어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스톡터라고 쓰세요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까? 이거로 바꿔서 하면 돼요. 앉아 있었다. 됐지? in a big metal wheelchair인데. 이 여자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는 거지. far from angry. far from 뜻이 뭐예요? 뭐뭐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뜻이에요. 섹출하세요. 뭐뭐 하기는커녕 이거예요. 화가 나기는커녕. her face, 그녀 얼굴이 look 무슨 동서를 부를까요? 감각 동서. 감각 동서. 뭐뭐하게 보이다지? 그럼 tired 보호자리고 worn 보호자리예요. tired and worn. 둘 다 무슨 뜻일까? tired, 피로한, 피곤한, worn, 지친.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거든. 그럼 그녀 얼굴이 뭐처럼 보였다? 뭐하게 보였다? 지쳐 보였다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I hit the slippers behind me. 내 뒤로 슬리퍼를 숨겼죠. 그죠? as quickly and naturally as I could. 나왔는데 이 as, as 사이에 올 수 있는 문법 기억해 봅시다. 지극히 여기 있는 건 기억해 보자. as, as 사이에 누가 온다고 배웠어요?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급. 그럼 뒤에는 as가 뭐뭐 만큼이라는 뜻을 가졌고 여기가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를 골라야 될 텐데 어떻게 본다고 했죠? 앞에 있는 문장 구절 한번 봐야겠죠. 볼까요? 조어였어. 동서였어. 슬리퍼스. 목적어죠. behind me. 전치사. 명사. 내 뒤로 숨겼어요. 그럼 여기서 문장 끝난 거지. 그 다음 봅시다. 여기에 형용사 쓸 건지 부사 쓸 건지 고민해 보면 되거든. 부사 써야겠죠. 하는 일이 뭐야? 누구 수식할 건데? 누구 수식해요? 누굴 수식한다고? 동서 수식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도 조동서로 끝났죠. 조동서로 원래 뭐 나와야 돼? 이거 나와야 돼? 생겼된 거 아니야? 누구 생겼됐을까? 하이드. 어. 하이드가 생겼된 거예요. 이게. 그럼 생각해 봐. 뒤에 있는 걸로도 풀 수 있어. 잘 봐. 우리가 as as 문제를 풀 때 앞 문장의 구조를 보고 푼다는 건 배웠죠? 기억해요? 근데 어디 보고도 풀 수 있냐면. 잘 들어. 뒤에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응? 문장이 나왔을 땐 여기 있는 동사를 가지고도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는 동사를 보니까 쿠드로만 나왔으니까 우리 살려놓은 거. 어? 생겼된 거 살려봤단 말이야. 그럼 살려보니까 동사지. 이게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 아니야. 네? 그럼 일반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게 누구냐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여기는 히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좋고 얘를 가지고 풀어도 좋고 뒤에 있는 얘를 가지고 풀어도 좋습니다. 둘 다 가능한 얘기에요. 됐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가르쳐 줄 때는 앞에 있는 동사 가지고 풀라고 했어요. 맞죠? 어. 단. 뒤에 이렇게 as as 다음에 문장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동사를 가지고 힌트를 잡아서 풀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얘보다는 앞에 있는 동사를 가지고 푸세요. 이게 낯설 거예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이왕이면 앞에 있는 걸로 하세요. 알겠죠? 그럼 다시 앞에 무슨 동사가 왔기 때문에 어. 일반 동사가 왔기 때문에 부사가 수식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둘 다 뭐가 나왔으니 quickly and naturally 부사 그지? 부사가 나온 이유에요. 그럼 이제 기억해 보자. 내가 가능한 한 가능한 한 어떻게? 빠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요것도 하나 더 기억해 보시면 자 이제 알 거야. as as 주어 can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배웠죠?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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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sible 배운 거 기억해요? 응 가능한 한 뭐뭐하게 해서 똑같은 거야. can could 쓴 것 뿐이고 그럼 가능한 한 어떻게? 가능한 한 빠르고 자연스럽게 슬리퍼를 내 뒤에다가 숨긴 거예요. 이 문장 색칠하시고 i 부터 있죠? i 부터 여기까지 문장을 색칠해 보시는데 내용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얘가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해 보셔야 되는데 이 여자가 뭐 했죠? 슬리퍼를 선물하려고 가지고 올라갔죠? 왜 가지고 올라갔죠? 어떤 생각으로 갔었어 원래? 소음을 줄일 수 있겠지 소음을 줄일 수 있겠지 이거 선물해 주면 올라가 보니까 얘가 지금 뭘 봤어? 이 여자가 휠체어 타고 있는 걸 보게 됐죠? 그래서 뭐 한 거야? 숨긴 거야. 그럼 이럴 때 이 여자가 능겼던 심경은 어떨까?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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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다 그게 더 맞겠죠 당황스럽다는 어떤 거냐면 니가 길가다 갑자기 누군가한테 뺨을 맞혀 당황스럽지 그게 엠버러스 되거든 뜻밖의 상황 이런 거잖아 물론 뜻밖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가까운 쪽에 답이 뭐겠어요? 부끄러울 거예요 그게 맞지 그럼 부끄러워하는 이라는 단어를 알면 좋지 않을까 뭐가 있을까요?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운 그게 쉐임 쉐임은 명사예요 부끄러움 쉐임풀 이 단어가 바로 이 문장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심경일 거예요 이 여자의 심경 어떨 때 이 여자가 이 위층 여자가 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 그쵸? 심경문제 혹은 감정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당황스러운 애는 엠버러스드인데 선생님 내가 봤을 때는 당황스러움 보다는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워하는 이 맞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다음 문장 자 actually 색칠해 보시고요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중요한 문장이죠 항상 사실 I was just about to be about to 색칠하시고요 색칠할까요? 여기 문장도 be about to 동사원형 막 뭐 뭐 하려고 하다 내가 막 뭐 하려고 했어요 replace the wheels 바퀴를 바꾸려고 했어요 I didn't done it earlier 나왔는데 if 잘 보세요 우리 짝꿍인 것들 찾아야 되니까 if 주어 뒤에 뭐 나왔니? 무슨 모양 나왔어요? head 플러스 pp 형태가 나왔다는 건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를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럼 주절은 어떻게 생겨야 돼? 주어 플러스 뭐 나와야 되죠? 조동사에 과거형 플러스 뭐 나와야 돼요? have pp 가 와야죠 그럼 색칠을 세 군데 하시면 돼요 여기 I'd have done if 그 다음에 여기 had pp 부분 한 번 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 세 군데가 짝꿍이에요 이거 이 부분 그리고 어디? 이 부분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를 가정 과거사실의 반대 과정 이라고 써 주시고 과거사실의 반대 과정 그럼 if부터 먼저 해석을 해 볼까요? 이것도 알아야겠네? 색칠할까요? It takes 시간 to be 정사 뭐뭐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그래서 뒤에 보면 투부정사 to order 보이죠? 문법 조심하시고 once는 대명사니까 뭐로 바꿀까요? new, molo, molo, years 대명사 바꿔서 해석해 그냥 만약 뭐 하지 않았다면 투부정사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 때문이잖아 그럼 뭐 하는데? order new wheels online 인데 온라인은 부사라고 쓰시고요 온라인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해서 가시면 좋아요 부사예요 그럼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바퀴들을 주문하는데 그렇게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면 그럼 뭐였을 거야? 더 일찍 그것을 했을 거예요 즉 교체했을 거예요 이거거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온라인으로 이 세 바퀴를 주문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걸린 거예요? 더 많이 걸린 거죠? 과거에 그래서 뭐 하지 못했다는 거지? 더 일찍 교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다음 문장 it takes 시간 투부정사 부분은 별표절 좀 쳐놔요 여러분 학교에서 내는 거 좋아하는 문법입니다 anyway 어쨌든 I'm sorry 미안하구요 I can't even offer you some tea offer 사형식이죠?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뒤에 두 개 왔잖아 왜 차도 대답 못해요? 왜 차도 대접을 못 해주고 있어요? 이유가 뭐야? my helper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예요 도우미가 isn't here right now 지금 여자리 없어서 차도 대접 못 하겠어요 내용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슬리퍼를 가지고 올라갈 때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심경 어땠어요? 요랬죠? 그죠? 뭐 좀 더 초과해주면 어노이드까지도 화가 난 짜증이 난 뭐 이 뜻이 됩니다 이렇다가 위층 여성의 상황 위층 여성의 상황이 뭔 상황인데? 휠체어 탄 상황 그죠? 휠체어를 탄 상황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당황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embarrassed 라고 썼고 퍼플렉스드 썼는데 둘 다 핵심어니까 외우시고 샘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쉐임풀도 가능하다 얘기했죠? 그래서 embarrassed, 퍼플렉스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럼 신경 변화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글쓴이의 신경 변화 신경 변화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변화했냐 어떻게 변화했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됐죠? 내가 보기엔 이 단어는 모래들이 없으니까 이 단어로 시험문제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퍼플렉스드 하나 더 선생님이 써줄게요 퍼즐이란 단어 알아요? 퍼즐도 누구누구를 당황하게 하다 동의하거든 엠베러스 하고 그럼 퍼즐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 안 써있는 단어들 있죠? 프린트에 안 써있는 단어들 예를 들면 annoyed 이 상태에서 어떻게 puzzled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신경 변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쉼플도 틀리진 않아요 이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어디에 집중하면 되냐 이 글쓴이의 신경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자 My eyes run away from her face 무슨 말이에요? 내 눈알이 run away가 뜻이 뭐냐 도망치다잖아 그녀의 얼굴에서 눈알이 도망쳤대 뭔 뜻이야? 회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fell instead of her lap 어디로 떨어졌어요 눈이? 랩이 어디죠? 여러분들 그 랩탑 컴퓨터라고 하잖아요 랩탑 컴퓨터가 무슨 컴퓨터야? 노트북 컴퓨터죠 이게 영어적인 표현이긴 한데 랩이라는 게 있잖아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이라고 해 다리야 팔이야 이해해 알아서 의자 이렇게 앉아있잖아 얘가 의자라고 해봐 기가 막히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 부분 있죠 이게 랩이에요 그럼 서 있을 땐 랩이라는 게 없는 거야 나처럼 서 있으면 랩이 없어 근데 너처럼 앉아 있으면 랩이 생기는 거예요 왜 랩탑 컴퓨터겠어? 내가 앉았을 때 무릎 위에 여기 이 평평한 곳에다가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컴퓨터 그게 노트북 컴퓨터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걸 랩탑 컴퓨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이 그림 왜 그려줬냐 지금 이 여자가 어디 앉아 있었어? 휠체어 그럼 휠체어를 탔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겠죠 휠체어를 그릴걸 이왕이면 바퀴 달면 되지 여기다가 이렇게 X면으로 그려줄까? 그러면 휠체어를 탔어 그럼 이제 앉아 있을 거 아니야 얘 눈이 어디로 떨어졌어 여기로 그럼 뭐 했다는 얘기야 얘 왜 이랬을까 부끄러운 거야 쌤이 그래서 쉐이프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고기를 못 들고 있잖아 됐죠? 그 다음에 and her legs resting under the colorful blanket 이 rest가 동사 뜻이 뭐예요? 뭐뭐를 놓다 어디어디에 놓여있다 이 뜻인데 rest가 자동사거든 그럼 보세요 끝났잖아 왜 끝났는데 bell on 명사 보여? and then 명사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죠? 뭐의 소식? 분사의 소식인데 아니 목적 없으니까 pp형 아니야? 그러지마 여기서 왜 pp형 쓰면 안돼? 자동사라고 얘기했어요 자동선 수동 불가해 colorful은 화려한 이란 뜻이에요 화려한 뭐 여러색이 있는데 형형색색이 화려한 그럼 형형색색의 화려한 담요 아래에 놓여있는 있는 이렇게 돼요 놓여있는 있는 이 다리를 쳐다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the noise had ended 소음이 끝나게 됐고요 now there was only silent 뭐 밖에 없다 침묵 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용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침묵이잖아 문법 조심하세요 rusting pelp 자동사 수동 불가해 자 my slippers felt heavy felt 무슨 동사로 부를까요? 감각동사 보호의 자리에 흥용서 썼는데 누가 안 돼요? 누가 안 돼요? 누가 안 돼요? 할 빌리 안 되겠죠? has a good felt heavy 뭐하게 느껴졌어? 왜 뭐하게 느껴졌을까요? 부끄러워서 in the chip bag in the chip bag in the chip bag chip은 갑산이라 됐지만 정확한 표현은 싸구려에요 그래서 싸구려 가방 안에 들어있는 이 슬리퍼 이게 어떻게 느껴졌어?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여긴 as 접속사인데 when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뭐 할 때 I look back at her face 그녀 얼굴을 돌아보고 try to find something to say 뭔가 할 말을 찾으려고 할 때 이게 띵으로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소식한다는 건 배운 적이 있지 형용사 점프 이 정도는 할 줄 알 거예요 알지? 이거는 띵 바디 원 알죠? 그러면 something to say 이게 해야 할 무언가 이러지 말고 할 말이야 알았지? 할 말을 찾으려고 왜 할 말을 찾으려고 했을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금 왜 할 말이 없냐고 정말 그냥 당혹스러워서야? 아니지 부끄러워서 그런 거야 다음 문장 밑에 얘기 보자 기훈아 질문이요 어? 질문 해석해 봐요 잠깐 잠깐은 응 왜 After seeing the woman upstairs 위층에 있는 여자를 본 이후에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나요? 해석 정답 해석 당혹스럽다고 느껴서 당혹스럽다고 느껴서 당혹스럽다고 느껴서 아무 말은 못 한 거죠 정확히는 부끄러움을 느껴서 해요 됐죠? Unexpected 알고 있죠? 예상치 못한 동요 누가 있을까? Unexpected 하고 동요를 알아야죠 Unexpected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이런 걸 왜 시키냐면 내용은 달라질 게 없어요 얘가 지금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할 말을 잃은 거야 그건 맞지? 그럼 너희 학교 선생님이 예상치 못한 단어 이걸 그대로 쓸까? 그럴 리 없다고 바꿔냈 거야 분명 그럼 난 이 단어는 아는데 이 단어는 모른다 그럼 답 못 지겠다는 얘기지 그럼 Expect 하고 Anticipate 하고 동요해요 예상하다 기대하다 알겠어? 단어 확실하게 해 놔 이거 들어가요? 들어가죠? 잠깐만